사실 이제 관중이 없었을 때는 마치 연습경기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많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자 다시 한번! 자 들어왔어요! 선치골을 뽑아냈습니다 양주심의 축구단! 자 윤병호 선수 오늘 이제 첫 데뷔전인데 이 데뷔전에서 데뷔골 굉장히 좋은 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순식간에 공격이 전개가 됐고 윤병호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측면에서 이제 수로 인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려졌고 이제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득점에까지 성공하는 윤병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양주심의 축구단! 결국에는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전반 10분 윤병호 선수의 선치 득점으로 1대0 앞서나가는 양주심의 축구단입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찍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뒤쪽으로 돌려줬거든요 여기서 세컨볼 집중력이 좋았던 윤병호 선수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부산교통공사의 수비의 아쉬운 점은 사실 이 협력 수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4명의 선수가 붙었는데 사실 좀 타이트하게 붙어졌어야 됐는데 순간적으로 선수들을 놓치면서 이 공간을 발생했고 또 그 결과 실점으로까지 예측!!